연락하는데 막 연락하는데? 맞지? 어, 돌체가 이거 진짜.. 이거 연락하면 한다, 힘쓴다! 돌체 라떼 식도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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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광 역시 수산물 도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! 소다리와 싸우네. 치이크 만들었어. 그러게. 대박이다! 와, 다 홍계다 홍계. 오, 알잖아. 너무 아냐고. 얘네 좀 따갑게 있네. 얘네 머리 좀 봐줘 봐, 쪼금다워. 광방하다! 대박! 오, 다리비. 조그만 것도 있네, 여기 옆에? 귀여워. 자, 웅장이 지금 가슴을 안고 돌체 라떼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. 수아, 수영입니다. 오늘은 아까 수산물 시장에서 사온 조개를 돌체 라떼에게 한번 줘볼건데요. 오오. 이 조개는 가리비입니다 여러분. 오시면 딱 알겠죠? 주로 보노보노가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가리비는 신기하게 홍가리비? 홍가리비라고 했나? 두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더라고요. 달루나가 야생 해달 사진에서 가장 많이 봤다고 이 조개를 한번 꼭 줘보고 싶다고 해서 개조개도 같이 사왔어요. 저거는 양이 올라가고 싶다는 걸 좋아해요, 조개가 두 개가 두 개. 이따가 세워봐. 조개 보고 봤어? 장관 좀 밖에 안 잘 못하니까 이 조개가 다시 올려버린다. 여기다 세워봐. 이 조개는 골과는 외부에서 잘 올려버린다. 이따가 두 개가 다 올려버린다. 조개가 다 올려버린다. 더 예쁘게 다 올려버린다. 얘가 다 올려버린다. 까먹을까요? 사촌 열렸어! 이거 사촌 열릴 것 같은데? 간장! 그냥 연장으로만 까봐 얘들아 관심이 없니? 봐봐 이렇게 깨는 거야 해봐요 해봐 깨서 먹어봐 원래 사촌들은 잘 깨먹더라 그냥 돌이라 생각하는데? 똑같이 생겼다 그냥 돌이가 똑같이 생겼어 이번엔 실패 이번엔 안 났는데? 잘 한번 해보려는데? 아무래도 두개보다 간식이 오래 걸리는데? 손을 쓴 건 없어 잘 모르겠어 연락하는데? 연락하는데? 어떻게 연락하면 간다 힘쓴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신이 신이 들고 당신들 뒤집고 뒤집고 간다 홍조개 알락달락하고 홍조개 결제 두개 다가져야겠다 아 이 쪽에서 있는데? 귀여워 이거 무슨 장난감 같다 이거 물고가다보니? 물고가다보니? 저게 살렸다. 저게 살렸는 거 맞나? 미니몬인데. 안 해도 되겠어. 미니몬. 미니몬. 오, 돌체가 이게 많은 것 같다. 공조기가. 오, 돌체가 이게 많은 것 같다. 공조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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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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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지, 얘들아? 이번엔 좀 먹을만 하겠지? 공조기. 공조기. 거의 10시 Core. 공조기. filming 응, 잘한다 예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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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